자 들어가겠습니다. 넘기시면 180페이지의 관리활동은 아까 그 앞쪽 보다는 좀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관리에 대한 분류의 활동이에요. 활동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차인 선정기준과 임대차 계약 유형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는 이제 가볍게 보시는데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제가 임대차 활동이다 이렇게 제목을 놓고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라는게 있죠. 자 그럼 주거용 그 다음에 무슨 용이 있어요 상업용 매장용 이라고 있어요 매장용은 사람 매장시키는 묘지에요 쇼핑센터에요. 그래서 매장용은 쇼핑센터를 얘기하고 공업용 있죠 공장이에요 사무실의 공장 그럼 첫번째 물어보는게 임차자의 선정기준 이라는게 있죠. 그죠. 가볍게만 보세요. 임차인의 선정기준 자 임차인은 선정을 잘해야겠죠. 그럼 주거용은 그냥입니까 잘 어울려야 됩니까 사람과 사람이 어울림을 유대성 이라고 하거든요. 유대성 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또 연대성 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상업용은 매출액이 중요하죠 가능매상고 가능매상고가 우리가 이제 수익성을 얘기해요 수익성 공업용은 적합성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목조건물에 화학공장 들었으면 안되죠. 건물과 용도가 어울려야 된다는 겁니다. 적합성은 자 그래서 어 자 우리가 그 설날에 막 그 한국영화 걸작성 주유소 습격사건 이라고 보셨죠. 어 좀 유치하지만 주유소 자 설경훈씨 나오는 공공의 적을 아시죠 공공의 적 이렇게 하는데 유치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이라는 게 있나요 임대차 계약 계약의 유형은 자 주거용은 그냥 이어 조임대차요 조는 총이죠 전체를 다 낸다는 거예요 임대료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본임대료만 내어 경비도 내어 전체를 다 내죠 그래서 우리가 총임대차라고 하고 상업용은 임차인의 총수익종 일정 비율이란 단어가 있나요 다음세 비율임대차 비율임대차 그래서 비율대로 되는 거예요 매출의 비율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비율임대차는 기본임대료가 300만원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기본임대료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300만원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옛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나이트크로그 가면 그냥 기본이 있어요 기본 있죠 안 가보셨어요 가봐야 텐데 추가적으로 더 시키면 더 내라고 하죠 그럼 기본임대료는 무조건 300만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총수입이 순수익에요 총수익에요 총수익에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라고 있죠 그럼 우리가 1억에서 5000만원을 초과했으니까 5천만원에다 해서 곱하기 1% 니까 50만원이 되죠 350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학교문에서 그냥 350이다 이렇게 하시고 공업용은 그냥입니까 순임대차입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전체를 내는 겁니까 경비를 협상합니까 협상하죠 순임대차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주거용은 그냥야 조임대차야 공업용은요 순이죠 주거용이 지으 들어갔죠 이것도 지으 들어갔죠 그 다음에 공순위 보험료 순임대차인데 그렇게만 함께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보험은 딱 한 번 나왔거든요 자 만약에 건물에 화재가 나면 그냥입니까 손실이 옵니까 원상회복까지의 임대료 손실을 얘기하죠 여러가지 뭐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자부담 이런 것들인데 그냥 1번만 체크하세요 1번만 나온 적이 있었지 그렇게 깊게 나오진 않았어요 오늘도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 라는게 있나요 특히 건물의 내용연수는 감정평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내용연수가 있죠 자 그래서 건물은 그냥 이어 감가가 돼요 감가 되죠 건물의 내용연수는 잡아가셔야 돼요 건물의 내용연수 자 똑같이 5층짜리 건물인데 감가 되는게 다 틀려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다 5층짜리 건물인데 금이 간걸 따라서 물리적 감가 아 물리적 내용연수가 다 됐다 그래요 자 노화란 글씨가 있을거에요 노화가 있고 근데 금은 안가는데 에레베이터가 없을 수 있죠 기능적 감가 기능적 내용연수가 다 됐다 그래요 버튼연수가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형식의 구식화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방식이죠 화장실도 하나 적다든지 이게 내부적인 내용연수를 본다면 외부는요 만약에 경제적이란 내용연수를 본다는 것은 자 이따 보겠지만은 신축상가는 아직 금 갔어요 금이 안갔어요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죠 그러면서 에레베이터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탕강촌이에요 유동인구가 많았어요 탕강촌이 폐강되면 그냥입니까 시장성이 떨어집니까 내부적인거에요 외부적인거에요 치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 됐다 그래요 자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외부환경입니까 환경이 안맞고 그 다음에 시장성이 감퇴됐죠 시장성이 감퇴됐고 그 다음에 대상부동산이 그래요 인근지역에 세퇴요 인근지역 이런게 나오면 경제적지역을 좋아해요 자 그래서 환경과 시장 나오면 무슨적지역? 돈을 보면 사람들은 그냥야 환장을 해 환장하죠 그래서 이제 편들어보세요 자 건물도 그냥해요 내용연수가 있어요 버팁연수가 있죠 그러면 물리적에 마멸파손 시간의 경과 노화란 단어가 있어요 노화가 됐다면 무슨적 내용연수가 다 됐다는거야 물리적 노화가 안됐는데 건물과 부지가 안맞을 수도 있죠 설계불량 형 디자인 형에 대한게 형식의 구식화에요 불량 설비 설계불량 경제적 내용연수는 내부에요 외부적이에요 그러면 인근지역 아까 제가 돈을 보면 환장을 하죠 환경이나 시장 같은거 나오면 경제적 찍으셔야 돼요 행정적은 법에 나와있는건데 법정 내용연수인데 참고하시고 건물도 생애주기가 있죠 우리가 전신안도패로 암기하시는데 건물의 생애주기입니다 건물의 생애주기 전신안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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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발이에요 전개발이에요 개발했어요 아직 안했어요 용지상태구요 용지상태고 용지상태고 어떻습니까 신축은 건물이 완성됐죠 완성됐고 금이 갔나요 아직 안갔나요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안정단계는 사람을 친다면 중년이에요 중년이 그냥입니까 일을 제일 많이 합니까 장기로 가고 관리상태가 중요하죠 노후단계는 물리기능적이 다 완전히 노후되고 완전패물은 경제적까지 마르시간거죠 완전패물 그래서 그냥 요거는 체크만 하세요 전개발단계 보시면 신축이에요 신축전이에요 용지단계고 계획하고 타당성분석하고 신축에 색깔있는게 있죠 여기시면 나왔어요 무슨적 유용성이 제일 높아요 물리적 신축이고요 안정은 가장 장기죠 그죠 돈보니까 그냥요 경제적이 중요해요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고 계량해서 여기서 하는게 낫고 노후단계는 그냥입니까 계량비를 억제합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안되죠 건물교체 계획을 쓰이고 안전패물은 물리경제 사정성을 잘 철거된다 그렇게만 참고하시고 넘길게요 주택임대관리업은 작년에 한번 딱 나왔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파란색깔 2번 등록 및 자격요건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을 해야 되고 2번 자기관리업만 있어요 위탁관리도 있어요 음 그러면 자기관리를 등록하는 경우 위탁관리업도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관리는 직접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서 자기 책임으로 존재하고 위탁은 수수료받고 임대료 부가징수 유지관리 대행하는데 3번에다가 벼벼쳐 보세요 작년에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임대관리업자가 하는 업무라는게 있나요 자 거기에 적어놔보세요 거기다 적으세요 거기에 눈뜨고 찾아봐도 임차인의 임차인의 대출 알선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 그게 안들어가요 딱 한번 나왔었는데 그럼 임차인의 대출 알선 하는건 아니죠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 갱신 나왔었고요 임대료의 부가징수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민법에서 명도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걸 들어갑니다 찾았죠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게 임차인의 대출 알선은 들어가면 된다 안된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깊게 보지 마시고요 자 오늘 좀 마케팅이라는게 있죠 마케팅은 제가 찍어드리면 밑에 보다도 넘기시면 오히려 184페이지 가시면 마케팅 전략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 양쪽 사이드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위주로 가지고 가시는데 자 그럼 전페이지 가시면 가볍게 칠게요 가볍게 전페이지 가시면 183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이번에 마케팅의 현대적 추세라는게 있나요 자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간다는 얘기가 있죠 밑에 그러면 마케팅은 누구에서 누구로 가요 판매자에서 구매자 그래서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간다는 얘기죠 마케팅이 종류에 따라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르죠 밑에 마케팅 환경은 거시와 미시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거시는 그냥입니까 또 환경이 들어갑니까 자연적 환경 인문적 환경이라는게 있죠 그래서 외부적인거고 미시 환경은 경쟁업자도 마케팅 환경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 미시 환경에는 환경이란 얘기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넘기세요 쓸데없고 여기는 자 184페이지 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여기 위주로 공부해 버리세요 그래서 마케팅의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세 가지 전략이에요 몇 가지 세 가지 여기가 가장 유력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마케팅에 세 가지 전략입니다 먼저 시장 점유 마케팅이 나와요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는게 힌트가 들어갈 것이고요 공급자의 전략입니다 누구의 전략이다 공급자 두 가지가 있어요 stp 라는 순서의 전략이 있고요 자 이건 주거용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오늘 시험 냈던 마지막 5번 문제에 4p 가 있습니다 4p 믹스 전략이 있어요 자 이건 상업용에 사용되는데 자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stp 라는 건 순서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주거용을 그러면은 전략을 짜서 stp 에 순서로 가요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자 이건 사람을 나누는 거죠 시장 세분화는 살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제품을 나눠요 사람을 나눠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나눠서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는 건 차별합니까 세분합니까 타겟은 거기서 찍어야겠죠 타겟팅은 표적시장 선정이에요 표적시장을 선정한다 표적시장의 선점도 맞고 선정도 맞고요 그리고 목표시장을 선정하죠 여기는 이제 세분화된 이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자 나누기만 해야 돼요 타겟 찍어야 돼요 그럼 중상측을 확인하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이 사람한테 물건을 차별화 시켜야 됩니까 차별화는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공급상품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땠습니까 내가 램이 아니면 GS 자의가 있죠 그럼 지금 사람입니까 이거는 지금 아파트 부동산입니까 아까는 사람을 알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의 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급상품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공급상품 부동산에 따라서 부동산 상품의 특성에 따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포지셔닝은 다음은 위치 이게 한글로 위치로 나오거든요 위치를 찾으셔야 되고 차별화는 또 특히 표적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포피는 이제 네 가지가 이제 제가 문제를 풀면서 갈 거니까 일단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나요 스티비와 포피스인데 스티비는 시장 세분화는 그냥 사람을 나눠요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 특성에 따라서 세분화하고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요 목표시장이라는 자체는 세분화된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색칠을 하세요 그럼 세분화됐다는 것은 그냥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어요 타겟이죠 그럼 여기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고 포지셔닝은 차별하죠 선정된 표적시장이라는 것도 야간팬 그럼 표적시장이 있었다는 건 그 전에 표적시장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차별화 찍으셔야 되고 자 이거는 그 장면이니까 상품을 나눕니까 공급 경제사를 나누는 거죠 독점적 지위를 지니도록 이미지를 구축하고 어디에다 위치란 단어가 있죠 위치가 나오면 무조건 포지션입니다 위치 포피믹스는 피가 4개죠 그럼 제품전략이라는 게 있나요 지상 주차장을 지하로 라이프스타일 그 다음에 친환경 아파트 이따가 5번 문제 풀 때 아파트 단지 내 자연 친화적 실계처럼 설치하는 건 판매 쪽진이에요 제품이야 제품이죠 얘기 좀 해주세요 플라이스는 가격이죠 분양가 초기 고가 전략은 싸게 파는 거야 비싸게 파는 거야 스키밍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격 높게 설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왜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비탄력적이죠 가격 올리고요 초기 저가는 가격이 비싸게 싸게 시장 신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탄력적일 때 수요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고요 시가는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평균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고 단일 가격은 모든 고객이 똑같고 신축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야광펜 자 여러분들 봐봐 요즘 분양할 때 층스마다 가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뷰 마다 틀리죠 자재 시공 설비에 따라서 다른 가격은 신축 가격이라고 나왔었어요 유통 경로는 간접 유통을 보통 얘기하는데 내가 직접 합니까 분양 대안에서 맡길 수 있습니까 중기업소 활용할 수 있죠 이따가 중기업소 활용 나오면 그냥이야 유통 경로야 어 프로모션은 판매 촉진이죠 여기에 광고 홍보도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요 커뮤니케이션 연락으로 그 다음 우리가 이따가 주택 청약자한테 경품 나눠 주는 거는 제품이야 판매 촉진이야 자 그래서 빨리 시키기 전에 5번을 풀어보세요 빨리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4번인가요 자 기억하고 ㄹ을 묶으세요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우리가 단지 내의 자연적 친화적인 실제처럼 설치한다는 건 그냥이야 제품을 차별화하는 거야 근데 청약자한테 경품을 충고한 건 판매 촉진에 들어가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중기업소 적극 활용하는 건 플레이스 인형이야 유통 경로야 분양가 책정이 가격이죠 요렇게 포피믹스를 바꿔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은 185페이지 고객 점유로 갈게요 자 이제 공급자로 가야 돼요 소비자로 가야 돼요 소비자 찾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마케팅은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가 닭집을 차리게 되면 다 잘됐는데 그냥이야 지금 다 차려 소비자를 꼬셔야 겠죠 그럼 고객이 누구야 소비자 나오면 무슨 점요 아이다 라는 게 나오죠 이게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자 소비자 나왔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아이다 나왔다 소비자 나왔다 그러면 다 뭐 고객 그럼 아이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텐션은 그냥이야 주의를 끌어 모델하우스나 강구하죠 인터넷은 그 안에서 분양 대업자 궁금증을 해소하고 디자이얼 있어요 별표 셀링 포인트라고 전화했어요 다음에서 셀링 포인트 어 중개사 법에서 나오는데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이 지는 여러가지 특성 중 구매자한테 만족을 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셀링 포인트가 욕망단계에서 한다고 나왔어요 액션 그냥이야 도장 찍어 찍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성분들 얘기해 보세요 여성 의료 판매하는 점은 그냥입니까 디스플레이를 잘해 놔야 됩니까 그럼 값순이 가다가 그냥이야 어텐션에 어 이쁘다 가만히 있어야 돼 튀어나와야 돼 인테레스트 어머니 안입어도 그냥 안사도 되니까 입어봐 집어넣이겠지 디자이얼 그냥이야 이걸 날려야 돼 날려서 어머 언니 미스코리아 같아 그 위원이 가만히 있어 카드를 끄네 액션하는 거죠 아이다 어 그럼 찾아보세요 아이다 나오면 못 찍으셔야 돼요 고객 찍어야 되죠 어 힘드시죠 아이고 어 자 그럼 아이다 나오면 뭐다? 고객 점점 찍으셔야 돼요 연구한 거야 쉬는 시간에 찾아서 책 하셨습니까 어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민법 중에서 대한민국에 일타강사가 있거든 한 명이 있는데 걔가 내 후배예요 고등학교 근데 걔가 항상 그래 너 이렇게 일타하니까 그랬더니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야 쉬는 시간에 연구를 한다는 거야 내가 쉬는 시간에 연구를 해왔지 지금 아이고 아 나중에 1등 될 수 있을까 자 찾았습니까 노력하고 있어요 자 무슨 고 그럼 아이다 나오면 무슨 점요 고객 점을 찍으셔야 돼요 오케이 관계 마케팅은 그냥 야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돼 유지해 나가야 되죠 어 우리가 관계 유지 마케팅이에요 관계 유지한다는 게 들어갔죠 공급자와 소비자 공급자와 소비자가 아닙니다 브랜드라는 걸 내세우죠 그래서 이대성이에요 장기적이에요 장기적 지속적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레미안 같은 걸 살게 되면은 어우 너무 좋아 그럼 다음에도 레미안 찾죠 요런게 이제 공급자 소비자 장기적 지속적 관계 유지 나왔다 무슨 마케팅 관계 마케팅 진거죠 맨 밑에 가시면 시장점유는 공급자 판매자 SP4P 믹스고 다음에 아이고 그럼 아이다 나오면 누구다 고객 소비자 공급자 소비자 다 나오고 브랜드 나왔다 지속적 장기적 관계 마케팅 진거죠 아시겠습니까 넘기시면 광고는 요새 잘 안 나와요 그냥 들어 보세요 자 광고의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부동산은요 매수자 매도자만 광고해요 매수자도 해요 둘 다 하고 내용이 다 같아요 개별성 때문에 틀려요 마두역에서 광고한 거를 저기 강남 가서 하면 안 되겠죠 지역보다 틀리겠죠 그죠 지역의 제한성이 있고 그 다음 시간은 딱 어떻습니까 끝나버리는 거야 거래수에 따라서 신문 광고에다가 좀 체크해 보세요 그래도 한번 나왔었는데 안내 광고는 한정된 광고로써 약어만 이용하고 전시는 그냥이야 넓은 지면이에요 그럼 상세한 설명하는 건 안내야 전시야 전시 그 다음 다이렉트 메일 광고는 우리가 집에 있으면 모델하우스 오픈 한다고 해서 우편물 날아가죠 그게 DM 광고에요 그래서 표적 고객을 광고로 하고 라디오 TV는 알겠고 로벨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열심히 쓰고 계신 볼펜에 전화번호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장식적이나 실용적 물건에다가 광고하는 거에요 잠재고객 확보하는 거고 점도는 왜 유리창에 보증금 얼마 적혀져 있는 거 있죠 광고의 규제는 표시광고의 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고 뭐 기업광고는 기업을 또 이미지를 또 알리는 거고 애드믹스는 하나만 해야 돼요 여러 개로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되죠 이렇게 아시는데 참고만 하세요 여기는 자 감정평가로 가겠습니다 188편으로 갈게요 감정평가는 6에서 7문제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들어가기 위해서 마케팅을 좀 빨리 했습니다 마케팅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는 어디서부터 염려 시험 문제냐 거기에 개념 플러스에 기준시점 이라는 단어가 있죠 별표를 일단 쳐 놓으세요 쳐 놓으시고 일단 제가 오른쪽에 그 소급 평가와 기하금 평가 연결시켜 드릴 거고 밑에 평가의 필요성과 기능은 요즘 잘 안 뜁니다 자 여러분들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은요 완전해요 우리 시장이 불완전해요 균형가격이 성립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합리적인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고 사회성 공수성이 높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고가성 때문에 감정평가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니죠 고가성은 불완전한 경쟁시장에 만드는 유인이지 고가성 때문에 감정평가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건 그냥 유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20년 전이라고 한 번도 안 뜨고 오른쪽 보시면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부가 정치를 하려면 그냥이 되어 가격이 나와야 돼요 그럼 적정 가격이 가장 유도가 중요하고 보상하려면 손실보상을 해줘야겠죠 과세합리와 토지혈조를 이용하려면 공적 기능이고 자 정책만 해야 됩니까 시장이 돌아가야 됩니까 가격이 나와야 자원배분을 할 수 있죠 공정화 거래질서를 할 수 있고 의사결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서 거래가 활발해지는 건 아니겠죠 거래를 수상립이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여러분 볼게요 우리 시험 문제가 몇 시선다 요 그럼 정치적이 몇 개 있어요 경제적이 뭐 느끼는 바 없어요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얘가 4개니까 하나 집어넣는 거죠 어우 잘한다 그죠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것도 내가 쉬는 시간에 좀 열심히 하려고 해 봤거든 경제활동하는 것이 그냥이야 시장이야 시장에서 그냥이야 거래가 돼 그냥이야 의자가 거래가 돼 따라서 의사거래 따라서 의사결정 괜찮아 너무 한 거야 따라서 자원배분 거래질서 확립 그럼 이건 정치적이야 경제적이야 경제적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서부터가 시험 문제에요 감정평가 분류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부터입니다 아까 기준시점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기준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들어보세요 부동산은요 부동산은요 시점에 따라 가액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기준시점이라는 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명시되어 있어요 감정평가에 규정된 시점 과거와 현재 미래가 같다 다리다 그럼 시점을 명시해야겠죠 기준시점이라는 게 잘 나와요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가격 조사가 완료한 날짜입니다 근데 원칙만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그럼 기준점이 미리 정해질 수도 있죠 의뢰인이 요청할 경우 과거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이걸 따로 소급평가 소급이라고 하고요 미래로 특정일로 기준시점을 보는 건 따로 있어요 기암후평가 기암후평가라 그래요 자측의 기준시점은 보고 있나요 별표 쳤셨어요 그래서 얘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에 결정하는 기준이 된 날짜입니다 그러면 가격 조사 완료가 원칙이라고 돼 있죠 현관 배치를 하셔야 돼요 이거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가장 대빵 잘 나와요 어떤 조사를 완료한 날짜? 어 근데 다만 기준이 좀 미리 정해질 수도 있죠 근데 그 날짜가 가격 조사가 불가능해야 돼 가능한 경우에만 거기다 색칠 가능한 경우에 색칠 잘 색칠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냥이야 가격 조사 완료한 날짜가 중요해 두 번째 그냥이야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을 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가치 형성률이 변하기 때문에 기준시점은 변동의 원칙과도 관련이 되거든요 나중에 후술하겠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소급하고 기암부라는 게 있나요? 소급은 기준시점을 그냥 해요 과거에요 기암부는요 장래 도래시점이죠 고것만 체크하세요 그 다음 현황과 조건부라는 게 있나요? 묶으세요 조건이 원칙이에요 현황이 원칙이에요 현황이 원칙이죠? 아니 밑에 커닝 좀 해봐 현황 기준 원칙이라고 돼 있잖아요 쳐졌습니까? 음 사람이 말이야 눈치가 있어야지 뭐로 하는 게 원칙이다? 현황이에요 현재 주어진 상황이 원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은 불확실하니까 이게 남용 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오늘 감정평가는 뭘 하는 게 원칙이다? 현황 평가가 원칙입니다 현황 기준 그래서 현재 주어진 상태로 평가해요 토지에 건물이 있으니까 그냥 건부지로 보는데 조건이라는 것은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봐요 그러면 조건이 원칙이다 현황이 원칙이다 음 낮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박스에 현황과 조건이란 단어가 있나? 그럼 현황은 뭘 찾냐면 펜드러 따라서 현황을 잇는 그대로 그럼 무슨 평가? 어 뭐 어려워? 현황 평가잖아 찾았죠 근데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사태의 발생을 상정해서 성취되는 걸 조건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또 바꿔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 평가가 원칙이다 현황입니다 밑에 별표 그래서 조건부형 평가의 남용을 망지하는 거죠 그럼 감정평가는 길점 중요합니다 박스 대상물건의 이용상 불법적인이나 일시적인 이용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근데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는 기준으로 가죠 2번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그럼 두 번째 줄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조건을 붙여 감정 평가할 수 없다 있다 있다 범용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나 간평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이 빚죠 사회통론상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나요 근데 2번 3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이제 합리성이 있어야 돼 적법해야 겠죠 실현이 불가능해야 돼 가능해야 돼 가능해야 되죠 그런가요 음 제가 지금 얼굴이 절 송우석인데 이게 성형외과 같고 조인성으로 조건을 붙여갖고 조인성으로 좀 해달라 그랬어요 실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내가 조인성 안되나 본인이 전제안 안되나 똑같은 거야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돼 안돼 안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4번 합리성 저법성이 결의되거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는 경우는 의뢰를 그냥 거부해 성형외과 회사가 나한테 거부하는 거지 수임을 철회할 수도 있죠 돈 안 받겠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넘기세요 그 다음 됐다 잘 나오는 게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평가 대상 물건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벌표를 쳐놓으세요 개별이 원칙이에요 무슨 원칙이다 개별 개별 물건이 원칙입니다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원칙만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내가 찍어줄게 구분하고 부분 있죠 얘가 제일 잘 나옵니다 왜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과 부분 요거 두 개 묶었어요 됐다 잘 나오니까 구분이라는 자체는 구분해서 간다는 얘기에요 근데 뭐냐면 가치를 달려야 합니다 구분해서 간다 그럼 얘는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3필지가 있어요 하나의 필지를 두 개의 읽지로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주소와 카센터를 이용해요 주소와 카센터 그러면 하나의 필지 그냥입니까 하나의 대상 물건입니까 그냥이요 가치를 달리해요 그럼 얘는 핵심 포인트가 그냥입니까 가치를 달리합니까 가치를 달리하는게 나오면 부분이야 구분이야 그건 이제 부분은 달라요 부분은 보상평가할 때 많이 씁니다 자 부분은 그냥이요 일부분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있으면은 여기에 어떻습니까 150평이 전체라면 전부가 여기를 도로로 편입시킬 수 있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건 가치를 달리합니까 전체 일부분입니까 그쵸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는 여기는 그냥이다 일부분이다 요건 본평가치 그쵸 지금 묶으셨어요 근데 절 믿으세요 구분과 부분이 시험에 나와요 사셨습니까 자 구분은 그냥이야 가치를 달리하느냐 어 이게 키포인트가 되고 하나의 필지 여러개 있고 구분은 그냥이야 일부분이야 이게 색깔이 쳐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일괄은 그냥 들어보세요 일괄은 그냥 우리가 어 어 토지와 건물을 복합부동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토지와 건물 한 대 묶었을 때 그냥입니까 일괄에서 갑니까 일괄에서 가고 결합된 상태로 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사필지와 오피지 가는데 두개의 필지가 그냥이야 가격 수준이 비슷해 그럼 일액지로 묶을 수도 있죠 일액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이야 둘 이상이야 일체로 이용되고 있죠 그럼 일괄평가다 그래서 우리가 둘 이상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의 상호관의 용도상에 불가하는 경우는 일괄평가야 거기 복합부동산이라는게 있어요 복합부동산은 그냥입니까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죠 일괄로 가고 여러필지로 한 일액지로 간다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3번에 독립하고 부분이란 단어가 있죠 이게 이제 일본감정평가인데 이건 참고만 하세요 요즘에 잘 안나옵니다 자 우리나라에 아까 현안과 조건이라는게 있었죠 그거랑 비슷해요 현안은 있는 그대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지로 보고요 근데 조건은 건물이 있는거로 봐요 없는거로 봐요 없는거로 보죠 그럼 낮으로 보죠 자 그럼 다음세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은 원래 토지 건물이 있죠 근데 일본감정평가에서는 거기 보시면 부분이란 단어가 있나요 자 부분은 우리나라에 그냥 현황이야 전체에서 부분을 보죠 있는거로 보고 독립은 그냥 나지로 가요 건물이 있는거로 봐요 없는거로 봐요 없는거로 보니까 독립은 나지로 간다 조건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건물지도 표준지로 선정될 때는 우리가 보통 독립으로 나지상정으로 간다는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잘 안나온다는거 다시 갈께 둘다 그냥이야 토지 건물이 있어 그냥 있는거로 보는 건물지 평가는 뭐야 부분이고 없는거로 보는게 독립 나지로 간다는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공적은 정부가 하니까 공적인데 개인이 하면 공인이죠 개인 그럼 개인감정평가사가 하면 공인이죠 그 다음에 필수적은 법정입니다 임의적으로 아니라 필수적은 의무적으로 가고 임의적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경매평가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경매도 그냥입니까 필수적입니까 필수적이죠 법적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목적은 공익이 쓰면 공익 사익이 쓰면 사익 평가사수는 혼자서 하면 단독 여러가지 하면 공동이죠 그럼 공동으로 하는게 단독보다는 객관적이겠죠 참모평가에 대한 별표 쳐보세요 감정평가 시험에 나오는데 한국감정원에 평가사가 고용될 수 있죠 그럼 평가사가 지 업무를 해야되요 감정원 업무를 해야되요 고용기관이나 단체 업무를 해야된다는거죠 대중업무를 마셨으면 안되는거고 수시적은 갯벌 같은건 수산대학교 교수가 전문가죠 그럼 수시적은 일시적 일시적을 맡겨놓는거에요 그 다음에 전문성은 자 몇차가 제일 수준이 세요 평가사가 업무하는게 세죠 2차는 그냥 그 업무 중개사도 부동산 업무하면서 평가하는건 2차고 아무것도 모르는게 1차입니다 몇차가 제일 수준이 세 3차 수준이 몇차까지 마셨다 야 마셨다는 얘기 하죠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셔서 오늘 프린트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자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5번이 정답이죠 자 가치를 달리하게 나왔어요 일부가 나왔어요 부분이구요 조건은 부동산의 증가면이 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상정해서 조건을 성취하는걸 전제로 가고 소금은 기술적이 복점이 그냥 과거에요 일관은 둘이상의 일체로 상업간의 불가물의 관계에 있죠 법정의 장합니까 법규의 정하수입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192페이지 가시면 요거 하나만 자 가지게 되면은 자 박스가 하나 있나요 여러분들 가치와 가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표시하죠 안내평가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죠 자 그러면 지금 가치와 가격에 박스가 있죠 갑니다 가격이라는 것부터 갈게요 가격은 자 가격이라는 것은 자 지금 상가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20억으로 거래가 됐대요 왜냅니까 과거에 거래가 됐습니까 과거에 거래됐다는건 중개회사가 전문가죠 그런가요 근데 감정평가사는 과거가 중요해요 장례가 중요해요 여기에 전철이 뚫리게 되면 여기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장례익을 현재 가치로 매기는거죠 장례익을 현재값으로 매깁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전문가다 자 그러면 가치는 그냥입니까 현재값입니까 가격은 과거의 값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거시점에서는 그냥입니까 가격은 하나입니까 근데 가치는 많죠 가치가 많기 때문에 개인마다 틀려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초상적이고 초상적이고 그 다음에 얘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열되는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평가사 업무를 할겁니까 중개사 업무합니까 중개사는 그냥입니까 실거래가가 있습니까 그럼 뭐에요 과거에 거래된 가격으로 연예 전문가가 되는거에요 맞나요 평가사는요 자 과거가 중요합니까 장례가 중요합니까 그럼 여기 전철이 뚫리면 이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장례익을 무슨 값으로 매기는게 현재값으로 매기는게 가치라는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가격은 현실적인 시장에서 누구와 누구와의 교환에 의해서 실제 지분된 과거의 값이라고 되어 있나요 중개사가 전문가고 일정 시점에서 그냥 하나에요 객관적 구체적이죠 근데 가치는요 자 통상적인 시장에서 매매가 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입으로서 그냥입니까 평가사는 장례가 중요합니까 그럼 유용으로 임대료 같은게 있고 무용으로 보이진 않지만 쾌적성 같은건 주거용이 중요하죠 편익을 현재가치로 만드는거죠 여러가지의 개념에 가치다운소리고 주관쪽 수상적이라고 되어있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근데 장례는 편익만 있어요 비용도 있어요 그럼 가격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될 수도 있죠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죠 근데 요거 이번에다 배표 자 부동산은 오래가니까 가치라는게 있죠 가치가 가격보다 높으면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계십니까 수요가 늘어납니까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가격이 가치로 일치되는거죠 자 그래서 단계는 같다 괴리된다 다를 수 있죠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장기에 가서는 그냥 일치해요 일치하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이따가 단계는 그냥 야 괴리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일치하나요 그래서 가격이 균형수준 획이 되는거죠 그래서 되구요 여러분들 어 인플레션이 발생되면 그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그럼 합해 가치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합해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가치는 하나에요 다원적 개념이에요 그럼 시장 가치가 객관적이면 투자 가치는 주관적이죠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를 묶어 보세요 자 사용 가치는 뭐냐면 자 사용 가치는 거기 보시면 특정한 용도로 사용했을 때 가치라고 되어 있나요 자 교환 가치라는 건 뭐냐면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매매 되었을 때 가치죠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선포기를 샀는데 한 15년이 지났어요 그냥입니까 가격은 떨어집니까 근데 사용 가치가 높을 수도 있죠 그럼 내 그 선포기를 계속 쓸 수 있죠 무슨 가치가 높아서 그래요 보유하고 한 60년 70년 된 거는 그냥이에요 골동품이에요 사용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환할 수 있죠 그럼 교환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유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게 나왔어요 이해하셨죠 자 되게 쉬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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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을 때 가치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다음에 교환 매매 되었을 때 가치 그게 키포인트가 되죠 그 다음에 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죠 보험 가치는 보험금 산정 굵은 곳이 체크하시면 돼요 보상 가치는 매수 수용했을 때 보상을 주는 거고 공익은 공급 목적이니까 경제여 비경제여 장부는 강가상각 외에 분을 제외하고 장무상 가치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어 그러면 자 오늘 7번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스타트 부동산 가격인원에 대한 가치와 각이 다 틀린 거 몇 번 3번이죠 수용급이 변동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치와 각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괴리될 수 있죠 장기적은 가격은 가치로부터 괴리된다 일치하죠 바뀌었죠 다른 거 중요합니다 자 칠판 보세요 가치는 기장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조상적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합해로 구현됐죠 객관적 구체적이고요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올라가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부동산 가치는요 평가 목적에 따라서 일정 시점이 여러 가지 존재하나 가격은 지불된 금액으로 일정 시점은 하나만 존재하죠 맞습니까 자 5번 별표 쳐보세요 가치를 매긴 사람은 중개사에요 감정평가사에요 이 부동산 가치가 평가사에 매긴다는 거죠 그죠 그 평가사는 이 상가가 20억으로 거래됐던 2시간 전에 과거의 값이 중요합니까 장례가 중요합니까 그럼 여기에 만약에 gtx가 뚫리고 대형 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거는 부동산 가치입니까 가치에요 찾으셨어요 지금 나 5번 하고 있는데 그럼 가치를 매긴 사람은 중개사야 감정평가사야 평가사는 뭐가 중요하죠 장례가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임대료가 많이 들어오면 나한테 금정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쾌적성 같은 거는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 편익을 무슨 가치로 환원한 값을 우리 가치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주는 예습하실 분은 없겠지만 다음주에 191페이지 가시면은 시장 가치라는 게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다 여쭤볼게요 가치가 하나에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음주에 내가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시장 가치를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가치를 매기는 게 원칙이다 근데 그냥이다 예외도 있다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아까 봤던 여러 가지 가치가 있었죠 이거는 제가 다음주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